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문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비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비누입니다. 2번 치약입니다. 3번 수건입니다. 4번 칫솔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입니다. 2번 지갑입니다. 3번 여권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입니다. 2번 지갑입니다. 3번 여권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칫솔입니다. 1번 칫솔입니다. 1번 칫솔입니다. 1번 칫솔입니다. 3번 양말입니다. 4번 바지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칫솔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양말입니다. 4번 바지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환전을 합니다. 2번 물건을 삽니다. 3번 쇼핑을 합니다. 4번 물건을 바꿉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환전을 합니다. 2번 물건을 삽니다. 3번 쇼핑을 합니다. 4번 물건을 바꿉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돈을 냅니다. 2번 가격을 묻습니다. 3번 환전을 합니다. 4번 영수증을 받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돈을 냅니다. 2번 가격을 묻습니다. 3번 환전을 합니다. 4번 영수증을 받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가게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전자상가입니다. 4번. 마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가게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전자상가입니다. 4번. 마트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마트입니다. 2번. 식당입니다. 3번. 공장입니다. 4번. 은행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마트입니다. 2번. 식당입니다. 3번. 공장입니다. 4번. 은행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일을 합니다. 2번. 음식을 만듭니다. 3번. 음식을 주문합니다. 4번. 물건을 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일을 합니다. 2번. 음식을 만듭니다. 3번. 음식을 주문합니다. 4번. 물건을 삽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남자는 공장에 어떻게 갑니까? 1번. 버스로 갑니다. 2번. 택시로 갑니다. 3번. 걸어서 갑니다. 4번. 지하철로 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남자는 공장에 어떻게 갑니까? 1번. 버스로 갑니다. 2번. 택시로 갑니다. 3번. 걸어서 갑니다. 4번. 지하철로 갑니다. 5번. atau 0in10 ch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